Q. 스윗 트래블 여기는 스윗 트래블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첫 번째 씬은 춤 밖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씬을 찍었습니다 그곳이 앨리스가 올 곳 그리고 앨리스 품이죠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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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움직이네 티브이 난 티브이 왜? 아 왜? 먹어! 먹어! 오! 수미 씨야 추워! 오! 추웠다! 수미 씨야 추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 gauche 야 아아 자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난 기분 좋네 너도 그러니? 네 그렇대요 여러분 안녕 코카 엄지 엄지? 봤어 엄지야 나도 엄지 있어 좋아 좋아 우리 엄지 좋았쥬 얘 좋아요 저희 이번에 트리트 래버 뮤직비디오에 또 함께할 엄지인데요 너무 귀엽네요 우리 루비가 호가 이거 보고 질투하진 않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귀여운 건 못 참겠어요 루비야 미안하다 오빠가 좀 다른 강아지도 좀 사랑해주고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 저기 가보면 또 우리 또 우리 목청 좋은 친구들 일남이 이남이 저 삼남이 저기 지금 양계장에 있는데 좀 이따 또 특별출혈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귀여웡 어 너무 귀여워요 너 되게 두툼하니 멋있다 꼭 꾹꾹꾹꾹꾹 그렇대요 꾹꾹꾹꾹꾹 엄지님 시원하신가요? 손님 시원하세요? 지금 이 정도 세기 괜찮으신가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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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정세 정세 민지야 그 친구는 조심해야 돼 어디 깨 이 뉴스 잘 맡아요 이 뉴스 잘 맡았어요 구간사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포토랑 미미가 볼 때가 있어요 나이도 옷 많이 먹어서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둬야 하는데 스케줄이 좀 긴 날 내려가서 나이도 보고 와야겠어요 잘하죠? 저 재능을 찾았어요 저는 진짜 한 분에 죽 나와요 오 네 고맙고 뒤에 피웠습니다 가자 보이룸 쇼미마추관 야 한 방울 장인의 너무 하찮아 뭘 불어 요즘에 피워쳐놓으면 지가 가잖아 이렇게 야 이거 봐 줄줄이 가네? 가네? 나 안가? 안 불었는데 그냥 가네? 난 불어야 돼 야 이거 이걸 뭐 불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스윽 하면 이렇게 가네? 찡 형 자동이예요 하나 둘 셋 찡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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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시작 찡 오오 장인이었다 오케이 잘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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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flavour 눈이 왔나 본데요? 초킨 추운 거 보다 눈이 왔어 자 자 커튼 달자 커튼 달아 볼까? 그nee 올라가는 갈아 해보자 빨리 달아 чтоб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됐다 됐다 오우야 야 야 야 오우 됐다 됐다 소리 지루 소리 지루 하하하하 야 뭐야 이거 좋은 소리야 네 저희가 지금 무슨 촬영을 했죠? 저희는 지금 스윗 트래블 유닛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첫 유닛이었잖아요. 어땠어요? 일단은 찬, 한세, 수빈이 첫 번째 유닛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거실에서 이 파티를 조금 꾸미면서 저희 길에 장난치고 오는 그런 시인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뭔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다음 팀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다음 팀은 어디서 뭘 할지 그 다음 팀은 이제 또 저희가 파티 룸을 꾸몄으니까 파티에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제 추측으로 음식은 만들 것 같은데 우당탕탕 베이커리가 되지 않을까? 그치 엄지야. 아이고 엄지야. 그치 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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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엄지야. 일단은 저희 또 강한 지금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케미 너무 좋았고 사실 또 이렇게 셋의 케미뿐만 아니라 또 저희 엄지가 또 한 몫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특별 출연해준 엄지가 그러니까요. 엄지 최고. 손으로 해서 살짝만 해주세요.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좋아 좋아 좋아. 손으로 해서 살짝만 해주세요. 어떤 편 좀 해주세요? 넌 그리고 다이어트 칭신을 못하자 그냥.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recogn... 와이호... 빨리 와... 빨리 와. 이리와. 맨발. 엄마. 빨리 오라고. 야, 누워 누워 누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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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씻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라 세준이 형 입에 기름칠 좀 해줬다 기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분간 안 먹어도 되겠다 한동안 집에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연기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춤추자 노래하자 명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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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니 명찬이 연모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스윗한 매일매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가오니 행복하라고 그렇지 저 저의 이름은 김가오니라고 네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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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여유여유 박수도 쳐보고 웃으면서 드디어 이제 저녁이 다가왔네요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저희 꽃길 씬을 찍을 건데요 시켜봐주세요 저희가 꽃을 뿌리면서 지나갈 거니까 매 순간 특별해 곁에 있을게 고기 전에 손을 잡아줘 I give you all of my mind 멋있네 잘생겼네 역시 뮤지컬명은 달라 동작이 커 너무 그럼 뮤지컬은 동작이 커야 돼 오오 야 잘나왔어 대전이 저 뒤에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크림 너무 좋네요 네 어 저희는 방금 이제 꽃길을 까는 그런 씬을 찍었는데요 그 그 시점은 저희가 앨리스에게 아주 대놓고 어필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꽃길도 깔고 우리 앨리스 빅톤 꽃길만 걷자는 그런 의미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촬영 자체가 다 되게 편한 분위기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미있네요 이제 마지막 씬에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씬은 또 의상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만나봅시다 여러분 뿅 아아아아아 저기요 저 백신 맞아서 쓰면 아아아 난 그냥 아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별로 안 묻었네 별로 안 묻었어 강아지야 나도 물어볼게 아 고양이 털 고양이 털 고양이 털 고양이 털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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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가자 오른쪽부터 가자고 트래블 자 오른쪽부터 트래블 짜게 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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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국 성가대 하이 트래블 머리 괜찮지 않아? 이거봐따 근데 이거 뿜 뻗으면 얼굴 안 가요? 얼굴 가야지 안돼 이거 타이트 머리턱 이거 이번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사람보다는 병찬이 그래 주가 돼야 되니까 여 Hug 창에 (- 하이 나도 은행 우리끄리 어 궁금한데? 뒤에서 도대체 뭐라고 이랬지? 야 너무 좋은데 근데? 야 카카카카 이거 뭐야! 진짜 우표적으로 딱 카메라 딱 보자 몸만 좌우 확실하게 하고 몸만 몸만 좌우 확실하게 하고 몸만 좌우 확실하게 하고 몸만 좌우 확실하게 하고 오늘 스윗트래버 뮤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에 성숙함의 오이상으로 바꿨잖아요 다들 기분은 어땠어요? 되게 뭔가 좀 신기했고 저는 앞에 편한 씬들이 많았어요 파티룩이었죠 그런게 너무 좋았습니다 편하고 재밌었어요 저도 안그래도 뮤비를 촬영하면서 이 상반되는 무드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번 저희 스윗트래버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앨리스와의 여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뮤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뮤비이자 추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뮤비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윗트래버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서 되게 긴 공백기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공백기의 기다림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12월에 있을 팬미팅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야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러니까요 수빈이 어땠어요? 이렇게 뭔가 영상미 있는 그런 뮤비를 찍은 게 그리운 밤 이후로 또 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뭔가 드라마틱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고 또 좋은 작업물로 찾아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루 종일 뭔가 예능 찍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뮤비를 찍는다는 느낌보다 네 또 그런다고 사실 저희가 이제 5주년이 벌써 아 맞아요 편 정말 빠르잖아요 벌써 5주년이네요 네 또 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작사한 이 스윗트래버가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앨리스도 5주년뿐만 아니라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까지 평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너무 좋네요 아무튼 5주년 또 저희만큼이나 이제 앨리스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요 네 진짜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앨리스와 저희 빅톤 항상 달콤한 여행처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el nooo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오준현입니다 오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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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